송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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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 김민수 군과 신부 백은정 양은 일가 친척과 소중한 지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에 우리는 이 혼인의 전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. 2019년 10월 5일 예수님의 사랑의 신중인 단지가 우리 손에 깨지고 있습니다. 6회 예수님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